여자의 적은 여자다 아 참 기가 찬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적은 열성입니다 왜 그러냐 여성들끼리 교류를 하게 되면 지기 싫어합니다 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신싸움을 해요 기싸움을 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뿌라스가 반나면 어떻게 돼요 잘 조류가 되죠 근데 뿌라스와 뿌라스가 만나는 거 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튕기는 거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뿌라스와 뿌라스끼리는 절대 상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통하지를 안 해요 이거는 기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준 차이가 있다면 할 수 없이 수긍을 하지만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항상 적이 싫어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양보라는 거는 없다는 얘기죠 양보는 상황에 조금 내가 떨어지는 조건이 있다든지 이럴 때 양보라는 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열이 정해져서 내가 인정하는,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이 기싸움을 하면 내가 다칠까 봐 피하는 형 이거는 있어도 절대로 여자끼리는 기싸움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정확하게 의논하는데 남자하고 의논해야 잘 됩니다 문제거리 갖고 여자끼리는 붙지 마라는 거죠 붙지 말고 의논해서 풀어나가라 풀어나가는 거를 해도 붙지 마라 맞대지 마라는 얘기죠 의논해라 그냥 의논하고 기 세우지 마라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리할 때는 남자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의논이 잘 됩니다 잘 돼가지고 합의점을 이루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한테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장도 조금 이렇게 손 보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여자는 남자한테 그렇게 대기되어 있고 남자는 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요새 서로가 양보가 일어나고 서로가 타협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시효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는 남자 아주 듬직하고 등망이 있는 이런 사람을 내보냈어요 아주 행삼하고 좀 이렇게 여자가 먼저 보고 좀 반할 만한 사람을 내보내 그러면 이거 기가 차게 처리해갖고 남자가 시효가 나올 때는 여자가 딱 이렇게 그걸 이렇게 대립하러 나갈 때는 여자가 아주 그냥 마태아리 같은 사람을 갖다 내보내면 되는 게다 일찍이 딱 해갖고 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못난 사람 보내버리면 하나도 양보 안 해줍니다 못난 거는 용서가 안 돼 이쁜 거는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 게다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여자하고 대립 붙으려고 하는 거는 마십시오 서로가 상처를 입는다 그 자리에서 상처를 입는 거는 개하는데 그 여파가 오래갑니다 다른 일까지 망친다 인자부터 중심이 잃어버린다 한 번씩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자작 붙어버리면 이게 띵한 게 오래 가요 그래가 다른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많아 만일에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붙이면 딴 일에도 여파가 오니까 이 조직에 굉장히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붙이지 마라 그렇게 알면 안 붙이는 게 이 회사의 엄청난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게 됩니다 오직 안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붙여라 뭐든지 이게 조화롭다 참조하지 않자 그 eventual 꼬리를 더õ특하게